저희는 사이버 프로에스 홍보대사의 최종을 한 겁니다. 다름이 아니라 주 색상의 기업의 소개를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제품은 천연화광석으로 해서 다른 일반 제품으로 미끄럼 방지 바닥대로서 굉장히 탁월하거든요. 이 제품은 일반 고도나 미끄러지기 싫은 램프 그런 데다 가시면 굉장히 미끄럼 방지와 마찰 개수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제품은 다른 제품은 저희가 일반 천연화광석 같은 제품이 다 분이 외장재도 따로 만들고 바닥재도 따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걸 다른 제품이 특별히 저희가 이거로 해서 저희가 주격 제품이 외장재도 바닥재 이렇게 신고하고 싶습니다. 상호 인터뷰에 인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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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